마이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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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자연스럽게 하면 돼 이거 너가 그냥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불려달라고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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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?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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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렇게 해서 형들이랑 같이 맞춰서 하니까 정말 더 재미있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몇 번 못 할 것 같아요. 우리 둘이 하나까지 맞춰서 어우 그래 감기 좋다. 번개 왔어. 나 유령이 돼서 저렴 때 뛰어다니는 걸 못했어요. 오늘이 이제 마지막 촬영을 끝마쳤습니다. 아, 쑥스럽습니다. 전 여기서 같이 길을 걸어주겠다는 화랑 형도 만났어요. 전 자유롭게 살겠습니다. 가문이니 권력이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화랑으로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